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분 말씀을 드려야 그래도 저는 꿀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한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교보증권의 김형렬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센터장 주간입니다. 이번 주 센터장 주간 김형렬 센터장님 오늘따라 의상에 아주 또 캐주얼 멋지십니다. 우리 김형렬 센터장님 약간 미대 교수님 같은 느낌? 그럼요. 그림은 전혀 그릴 줄 몰라서. 대신 우리 주린이들을 위한 큰 그림을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먼저 주신 내용으로 저희가 슬쩍 한번 봤더니 전에 한번 잠깐 오셨을 때 그때 4월이 잔인한 달 이런 얘기를 좀 주셨었잖아요. 그런데 미중의 무역전쟁 시즌2에서 한국이 화려한 조연이 될까 이런 얘기를 오늘 아마 포함해서 좀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부터 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우선 지난 3월 말에 4월 전망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타이틀을 누구에게 잔인한 4월일까? 그렇죠. 과연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일까? 아니면 계속 사지 못하고 방관하시던 분들이 어? 하다가 그냥 올라만 버려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까? 그리고 저는 그 내용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조금 어떤 상단에 제약이 분명히 있는 시장일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제 전망은 지금까지로는 조금 틀린 상황입니다. 다행히? 그렇습니다. 워낙 시장이 그만큼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고민하는 거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올해 연말까지의 어떤 타임탭으로 우리가 계획해 둘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1분기는 끝났고 남은 2분기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올해 분기 단위로 봤을 때는 조금 엇박자가 나는 상황일 것 같다. 그래서 1분기, 3분기는 조금 편한 구간 그리고 2분기, 4분기는 오히려 조금 불편한 구간일 것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2분기하고 4분기가 좀 불편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고민 등이 필요하냐면 지난 1년 동안은 사실 편했죠. 시장 상황이 어려웠고 문제는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 등이 시장 친화적으로 등장을 해줬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는 없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선 덮고 가자 라는 식으로 상당히 조금 편한 상황이었었지만 이제 경제 심리가 회복되고 어느 정도 정상화된 시그널이 거시지표나 기업 실적에서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각종 이해관계의 대립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조금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식시장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조금 부하가 걸리는 그런 구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미국 오르면 다 된 거 아니야? 이제? 라고 하면서 이제 다 같이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들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조금은 좀 포만감이 느껴져 있는 상황. 포만감.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자산시장의 붐이 일어나면서 닥치는 대로 먹었죠.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스토리에 의해서건 정책 수혜주건 이런 식으로 해서 닥치는 대로 먹을 수가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골라 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표현을 어떻게든...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모양이네. 저요? 어. 그러신가요? 저는 소외감만 지금... 스틸 헝그리.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 음식이나 주면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이제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곱창을 맛있게 먹고 식사로 짜장면 먹는 느낌? 뭔가 조금... 느끼하고... 느끼하고... 다가서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땡기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덮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아주 강력한 또 추가적인 무언가가 좀 필요한 시기에 있는데 2분기하고 4분기 중에는 그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시지표나 기업 실적이 좋아졌을 때 정책의 변화는 없는 것인지 이걸 검증하는 기간이 2분기일 가능성이 또 클 거고 제가 4분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세계 경제가 좋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공통 분모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을 위해서 각 나라별 정책들이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 등이 하반기는 또 있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잔인한 4월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 시장에서 조심하셔라. 어떤 경각심을 말씀드리기 보기보다는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굳이 지금 시장의 구간이 따라서 사야 될 정도에 대한 어떤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금 여유를 갖고 접근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지금 2분기에? 그렇죠. 약간 어제랑 온도 차이가 좀 있네요. 그래요? 어제 저녁에 아마 출연하셨던 아, 저기 흥국 네. 그분은 이게 뭐 다 뷰가 좀 다르실 수 있으니까 이번 2분기에 조금 빠지는 친구들을 잘 살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좀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영렬 선생님은 2분기에 섣불리 들어가진 마라. 그렇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시장의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하셨던 송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의견과도 그렇게 크게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가가 올라갈 때 사야 될 정도로 뭔가 긴박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허겁지겁 먹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3,100선이 넘어가니까 눈높이가 당연히 또 높아지잖아요. 고지가 저기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 허드를 넘어서는 데는 상당히 또 새로운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한 상태인데 문제는 그 새로운 것들이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된 자료에서 하나 세 번째 페이지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 있어요. 길잡이. 길잡이. 길잡이 주식시장에. 패스 파인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 실적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우리장이 3,200을 돌파하기 위해서 당연히 반도체 중에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중에 사실 이런 종목들에 많이 관심을 두시는데 저는 오히려 포스코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포스코. 그래서 오늘 방송 전에도 철강 관련된 실적 부분에 대해서 김 프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이 소재 부분은 전형적인 경기 동행 종목입니다. 경기 동행.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의 어떤 주가 향방이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이 정말 시세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지만 경기 동행 종목이 꺾이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담보가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시면 저 그림은 우리 코스피와 포스코의 시가총액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 그림을 보시면 거진 같이 움직입니다. 지난 2011년도 이후부터의 움직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11년도서부터 15년도까지 우리가 흔히 말했던 박스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오르지도 못하고 2000포인트에서 발목이 잡혔었던 이 기간 동안에 포스코가 주가는 레벨다운하던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등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 경제도 발목이 잡혀왔었고 16년도 이후에 세계 경제가 확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포스코가 주가가 회복될 때 코스피는 2600선까지 주가가 오를 수가 있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커지게 되니까 주가가 다운되면서 코스피는 다시 후퇴를 했고 지금 상황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올라간 만큼 포스코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코스피가 여기서 3200 넘어서 400 이런 식으로 가려면 과연 포스코도 여기서 점프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리 등을 찾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의 그림이 좋아진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단순히 순환적인 경기 상황에 떠밀려서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자본재산업 등이 뭔가 남다른 경쟁력과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가. 이거에 대한 평가와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포스코가 우리 경기랑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을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 그게 이제 이른바 코로나 이후로 좀 바뀐 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쓱닷컴 이런 친구들은 사실 포스코라고는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플 이런 친구들도 그럴 테고. 그런 친구들이 쭉 해서 주가 많이 상승시킬 수도 있는데. 이게 혹시 지난 역사를 보자면 포스코가 당연히 이렇게 주가랑 많이 같이 가겠지만 이제는 그게 좀 분리될 수도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산업 등은 어떤 경제를 앞서 나가는 선도산업에 대한 성격이 짙고 포스코나 자본재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와 동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자본재산업에는 엄청나게 많은 생산설비가 들어가 있고 또 정말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서 무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들에게서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게 되지는 않죠. 물론 각자 그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성장을 추구할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말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도 그렇게 느껴질 만큼 뭔가 전달력이 그렇게 파급력이나 파급력이 강해지는 분명히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또 이 과정에서 그런 자본재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경쟁 우위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열의 상태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미를 조금 곱씹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길잡이 종목으로 포스코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 코스피가 3200선을 넘어서려면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에 전부 다 관심이 몰입되어 있었을 때 경기 동행산업 등에 대한 주가 양방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조금 더 체크하시면서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 중에 그 해당되는 기업들의 변화 등을 체크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 반기 정도 좋을 수는 있어요.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 좋으려면 이런 주식들이 2년, 3년 좋아질 수 있냐라는 것들에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까? 포스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검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드릴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자급자족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하나 뽑았었던 부분 등이 있는데 포스코 이야기 다음 이야기 전에 포스코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포스코 물론 실적이랑 주가 거의 비슷하게 가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비교하신 거는 코스피랑 포스코의 시가총액 비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코스피랑 예를 들어 포스코의 실적, 매출 이런 거를 비교하는 게 말씀하셨던 어떤 우리 경기의 방향이랑 이게 더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닌가. 포스코의 주가보다는 포스코의 매출 이런 것을 비교해야 차라리 우리 경기가 앞으로 더 갈 것인가 아니면 좀 어려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건 아닌가. 대신 그 부분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하게 되면 포스코라는 기업이 굴제 우리 기업이고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것만은 분명한데 문제는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봤었을 때 경쟁 순위가 계속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계속 탑티어로 방향을 지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후퇴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중국으로부터에 대한 견제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점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자칫해서 포스코 갖고 있는 무슨 저는 잘은 모릅니다. 인터내셔널이니 자회사들이 갑자기 뻥 터져서 올라간 거면 수소도 안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건 핵심 소득이라고 그러고. 그럼 경기랑은 이게 좀 약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 특히 이제 답답한 자본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성장 요인을 찾아내려면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민간 기업들로서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성장 요인 등을 그들이 뛰어들게 된다면 언젠가는 정말 그 잠자력이 터졌을 때 기업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역시 포스코에서 세미나를 가서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핸디캡 중에 하나가 사명의 업종이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언젠가는 그 기업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안 하던 것들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거고 그거를 터뜨려서 사업 포트폴리오나 사업 모델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장 요인이 등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프리미엄 요소를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움이 남은 상태에 있다는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급자족은 무슨 말씀이시죠? 우선 최근에 보면 기업들도 그렇고 뉴스들을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서 각 나라별로 반도체를 자체 수혈하려는 얘기들이 나온다. 그리고 2차전지 쪽 얘기가 나오게 되면 완성차 기업에서 배터리에 대한 내재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현재 국가경제가 트럼프 정부 이전의 세계화 시대에서 반세계화 쪽으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과거 세계화로의 어떤 복귀를 바라고 있는 측면 등이 강한데 최근에 우리 수출이 회복되면서 막연하게 그런 기대감 등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아직도 자립경제와 고립경제가 트렌드로 잡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물거 환경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요소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미중 격돌에 대한 재발 우려 등이 올해 내에는 한 번은 불거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수습되었다라고 단넌하면서 뭔가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측면 등이 있고 특히 올해 시장 전망을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2021년도 금융시장 전망을 하게 될 때 틀린 것들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달러 전망을 틀렸어요. 달러 약세가 될 것이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 대부분 달러 약세 그리고 신흥국 통화 강세를 얘기를 해왔었었거든요. 그렇죠. 금리는 올라갈 거라고들 대부분 예상을 했어요. 속도를 예상을 못 했다 뿐이지 대부분 금리는 올라갈 거야. 경제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달러는 약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의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이 변화가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한 밸런스를 지금 많이 무너뜨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초까지는 미국이 올라가면 신흥국도 다 같이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1분기가 지나고 나서 지금부터의 변화가 조금씩 그 효과가 반감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저렇게 올라갔는데 왜 우리나라는 잘 안 올라가? 이 현상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을 텐데 그 이유가 결국은 환율에서 힌트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료 내용에서 제가 첫 번째 1페이지에서 준비된 내용이 미국 금리가 올라갈 때 위아나가 약세를 돌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나 이거를 제가 추종을 다 찾아보게 되면 신흥국 대비 선진국 주식시장이 항상 강세였었어요.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선진국이 마냥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양질의 투자 자산이 시장에서 선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기대했던 올해는 세계 경제가 기저회복을 하면서 모멘텀이 다 좋을 테니까 4% 성장하는 미국보다는 8% 성장하는 중국이나 10% 성장하는 인도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대부분도 이 컨센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백신 접종 속도라든지 다른 것들을 다 따져보니 아직도 선진국인 것 같애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선진국이 강하고 신흥국은 그 강함을 못 따라가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2분기뿐만이 아니라 환율의 기조가 바뀌기 전까지는 당분간 투자자들이 염두에서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미국이 급등했다고 해서 오늘 아침부터 질러보자 라고 조금 덤비시다 보면 화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려 등이 있다라는 거죠. 혹시 지금 이제 아마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나 봐요. 그렇군요. 6조 3천억 원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이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9조 3천억 정도면 아주 좋게 본 분들보다는 조금 적고 일반적인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9조 때문에 좋은 거지. 시장 컨센트에 비하면 그냥. 이 정도면 어떻게 좀 우리 아주 좋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우선은 원래 발표정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8조 8천이었었고 이제 직전에 대부분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9조 초반 정도로 예상을 했었었기 때문에 그냥 예상 수준의 비태한 정도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우려했었던 거는 지난번 오스틴 쪽 공장 중단 관련된 현실 부분의 우려 등이 있었던 거를 잘 수습했다라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오늘부터 주목할 것은 이 정도 성과가 나온 상태에서 결국 삼성전자나 이런 전반기업들이 얼마나 투자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준비를 하게 될 것인가 오히려 투자자들은 거기에도 초점에 맞춰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시장의 컨센서보다 더 높게 나오면 이제 보통 주가가 이제 더 가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할 텐데 이제 시장 컨센서보다 좀 더 나온 거긴 하지만 직전에 애널리스트들이 대체로 얘기한 건 9조 초반대라면 예상 정도였던 거고 그리고 조금만 더 시계열을 넓게 보면 이게 좀 올라가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8조 5천억에서 9조 이상 그러면 이제 10조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들을 말은 설령 안 했을지라도 기대들을 이제 안으로 하고 있었을 텐데 그거보다는 약간 낮은 거면 혹시 주가에는 좀 별로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지는 않을까 굳이 그렇게 보셔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우선은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거든요. 수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실적을 비롯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애널리스트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더 좋을 텐데 제가 포인트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 1년 동안은 이익만 좋아진다고 하면 그 주식이 최고였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거는 Q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에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우리 영업 환경이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바이어들 만나러 다니기도 어려웠었고 신규 여러 가지 단절되고 통제됐었던 부분 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신에 비용 관리를 잘해서 마진을 끌어올리게 됐었던 것들이 이익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었던 건데 삼성전자 출장무원에도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Q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담보가 된다면 이제 앞으로는 지속성장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텍사스 지역에서의 이런 중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어떤 실적이 나왔었던 부분 그리고 반도체가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칠지언정 IM 부분이나 다른 분야 등의 어느 정도 보안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들은 충분히 어떤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 등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나. 확실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차트를 보니까 반도체 온리인 하이닉스의 추세가 강건하고 그렇습니까? 삼성전자의 추세는 반도체 외에 다른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어 있네. 이게 장단점으로 항상 시장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워낙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내구성이 강하다는 장점을 받기도 하고 반도체라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부분에 조금 관심이 집중되다가 보면 조금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여지 등이 약간의 어떤 디스카운트 이유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런 부분 등에 대한 의미는 또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LG전자 실적에서 또 의미가 조금 더 남다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4월을 기회봐서 사는 장 아니면 기회봐서 빼는 장 아니면 잘 그냥 홀드하면서 눈치 보면서 기다리는 장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으십니까? 저는 적어도 2분기 중에 질러야 되는 시그널이다라고 우리가 단정 신호를 파악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3천선 아래를 권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2분기 중에 우리가 찜찜할 만한 여러 이슈 등이 조금 많거든요. 지금 시각이 또 실적 시즌으로 좁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4월 달 어쨌든 지난번 말씀드렸었던 미중 격돌에 대한 징후 등이 조금씩 수면 위로 많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5월 달에 공매도 재개 이슈에 대한 시장 반응들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여러 재정 부양과 관련된 논쟁 등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은 인프라 투자한다고 하니까 마냥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재원에 대한 문제 등을 가지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정부의 공공부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벤트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별로 요즘은 신경 안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의 부채한도 별로 신경들 안 쓰잖아요. 작년에 워낙 미국 경제가 침체였었다가 어쨌든 지금은 전후 이후에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지금 빚이 문제야? 라고 하면서 질러놓았던 측면 등이 있는데 2019년도에 트럼프 정부 시절에 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논쟁을 유예화시켰었던 법안이 서명이 되었었고 그 유예 기간이 올 7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가 끝날 때쯤 되면 그 논쟁이 또 한 번 붙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붙는다고 해서 엄청난 충격이 나오더구나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재정 부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게 되는 때는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의 하반기까지의 시계를 보실 때 초시계를 보시기보다는 지금은 조금은 시침을 보시는 쪽에 호흡으로 대응을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한 때에 왔고 조금 더 개별적으로 접근한다면 최근에 실적과 연계된 기업들은 시장 무시하고 주가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좁게 보셔야 되는 안에 개별 기업 위주로서 조금 범위를 축소시켜야 된다는 거죠. 시장을 사기보다는 실적을 근간으로 한 종목 플레이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10년 하면 정리가. 그러니까요. 저는 어려워요. 정리가 안 됩니다. 제 계좌부터. 오늘 센터장 특집. 오늘 수요일은요. 우리 김형열 교보증권 센터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김형열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연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 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 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 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파이팅 하ая 링크를 통해서 conference 나 extended